오늘 방송 준비를 마무리할 점에 보니까 유권자의 날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제 달력을 찾아보니까 유권자의 날은 없어요. 여기 나오네요. 5월 10일 날 유권자의 날이 있네요. 5월 10일 날.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여기에 포토 서울시 성관이 제13회 유권자의 날 행사여러.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봅니다. 아마 성관이 직원인들이 뭐 아닙니다. 서울시 성관이 직원들. 서울시 성관이 제13회 유권자의 날 행사여러. 아마 장미축제를 연 모양입니다. 이걸 보면서 선거관리 변회가 예산이 참 많이 남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관위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무슨 뭐 다양한 행사를 유권자의 날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네요. 예산이 얼마나 남으면 이런 걸 할까? 24일 오후 2024 중량 서울장미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중량구 중량장미공원에서 서울시 선거관리 변회 직원들이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장미축제를 한 것은 아니고 중량구 장미공원에서 열린 행사에 부스를 하나 이런 마련해가지고 싱그러운 꽃내엄 아름다운 유권자 자신의 sns의 행사 소문이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참 제가 이걸 보고 그냥 좋은 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또 이렇게 보니까 사전투표, 선거일, 개표, 투표안, 선거운동, 투표용지, 유권자, 럭키 뭐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가 오염이 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이번에는 또 특히 보니까 이번 총선을 분석해 보니까 지역구 득표수하고 비례대표 득표수가 체계적으로 다른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도 비례대표가 모든 선거구에서 다 지역구에 비해서 작고 놀랍게도 당일투표도 작지 않습니까? 대개 천몇백 명씩이름 작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적은 겁니다. 그러면 투표자수 이꼴은 후보의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인데 그게 이제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지 않습니까? 비례대표하고 지역구는 투표자수 투표에 참가한 사람을 일치를 시켜야 되니까 비례대표의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작은 마이너스만큼을 무효표로 다 증가시켜가지고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합쳐보니까 130만 표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무효표가 투표자수의 4% 정도가 나왔거든요. 대개 당일 투표는 1.2에서 4%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개수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투표는 그렇다고 치자. 그럼 당일 투표에서 왜 마이너스가 나오냐.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대부분 다 조사해봐도 항상 비례대표 이름들 표가 선거구의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가 당일 투표도 다 적은 겁니다. 당일 투표도. 그러니까 당일 투표도 이 사람들이 손을 댔구나 그런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선거가 발생을 해가지고 10년 채 계속되니까 그럼 앞으로 몇십 년이나 이런 선거를 하겠냐 이야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싱그러운 꽃념 아름다운 유권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눈을 감고 살 수는 없고 눈을 뜨고 사니까 오늘 이번 기회에 또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이구나. 제13의 유권자의 날은 또 어떻게 만들었지 뭐 넣었네요. 제13이니까 13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악취가 나니까 중앙선거간립위원회의 9호도 아름다운 선거. 이게 제13의 유권자의 날도 아름다운 유권자. 악취가 나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아름다운 유권자. 아름다운 선거 이렇게 이런 달을 해가지고 참 뭐 행사하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기가 찬 거죠. 이걸 덮는 지도자들이나 이걸 보니까 생각 없이 사는 지민들도 참 걱정이 되고 특별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간에 제13의 유권자의 날 이렇게 하니까 참 기가 차네요. 2014년부터 이렇게 사전투표가 오염이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유권자의 날을 행사 기념 행사를 하네요. 보니까 중앙선거간립위원회 제13회 5월 10일 유권자의 날 기념식 개최 그렇게 하고 이제 아마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지역선관위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행사 같은 걸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응모대도 하고 이렇게 서울시선관위처럼 장미축제 부스 나가가지고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중앙선거간립위원회 제13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 핵사 유권자의 참여가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권자의 뜻이 모여 민주주의를 공고히 다집니다. cctv 영상을 상시 공개하고 개표 절차에 수건표를 추가하는 등 투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기가 차네요. 저도 뭐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걱정이 좀 되네요. 거의 보니까 뭐 노태학 씨가 나와 가지고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 5월 10일이네. 이분 뭐 기사 득택에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 행사 관련 기사를 또 다 뿌리면은 뭐 선관위가 발주하는 또 광고들이 있을 테니까 그게 다 언론사들이 다 이걸 또 받아 가지고 기사와 해주고 그렇게 보면은 참 돈이 안 남겠습니까 예산 요구하는 대로 다 통과시켜 줄 테니까 여야 여야가 참 대한민국은 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외면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건데 얼마가 될지는 뭐 저도 알 수가 없죠 뭐 100원이 될지 만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ё hem